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이름 넣는 거 괜찮아? 응 재화하는 거 없어? 이건 내가 넣어? 어! 차량이면 선배님! 하시겠지? 얘들아 뭐 아이디어 좀 나왔어? 아니 그게... 아직도 안 나왔어? 왜 이렇게 무능해 얘들아 혹시 선배님은 아이디어 없으세요? 어? 아 향기증 라면 먹고 올게 이거 있잖아 그 지붕 뚫고 할 게 나오는 거 아 그 마지막 노래 아 그거! 거주 오 마이걸 그거 그거 맞아 그걸로 할까? 아 야 현기증이 다 나왔다 야 아이디어 좀 나왔어? 그만 좀 무능하자 이제 진짜 진짜 괜찮은 거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거주 오 마이걸 아시죠? 거주 오 마이걸 아 진짜 야 음악도 저작권 있는 거 몰라? 그 허락받아야 되는 게 몇 명인데 젊은데 좀 그냥 쓰면 안 되나요? 웃길 거 같은데 야 니가 더 웃겨 뭐 꺼줘 음악을? 아 그거 아니면 개꿈잼인데 이게 어 주 오 마이걸 아휴 원래 저래요 우리가 참아야죠 자 여진아 커뮤니티 아 네 하지마 빨리 와가지고 우리 어 야 선배님 어디갔어? 선배님 야 여진아 야 양치 안 해? 아 사료적인 양치를 해야 된다고 번거란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널 팔으면 잘 된다니까 너 스리프트야 내 짐프트는 너 빨리 하자고 다들 아 진짜 치약 싸우느라 시험을 다 썼어요 야 아직도 닦아? 양치는 한 번만 하라고 너 뭐하냐 애들이 애들이 제 칭찬만 해서 좀 재미없죠 아 애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네 야 야 야 야 아이레벨 몰라 아이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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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는데 아휴 이거 투 아이즈를 확 그냥 아이레벨 야 봐 야 근데 저거 종이쪼가리 저거 뭐야 뭐예요 뭐 아 저거 저거 네? 아 저 빨리 거슬리니까 빨리 주워 이게 보여요? 휴 어 컷 아 야 촬영 끝났다 아 촬영 끝났다 우리 사진 한 번 찍자 어 어 어 아 얘들아 웃자 웃자 하고 하고 네 자 하나 둘 셋 볼수 나라 지금 뭐하세요?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약간 젠틀 쓰들어 요 글씨최 어때요? 봉수같이 야 이거 근데 상업용으로 쓰려면 라이센스 받아야 되는 거 몰라? 라이관린이요? 아 뭐 라이관린이야 라이센스! 라이관린 라이센스! 라이관린 너무 좋아